원급 비교는 S++ 조사의 원급 플러스 S 비교급 비교는 조사의 비교급 플러스 DEN 비교급과 최상급 만드는 방법은 2음절 이하의 형용산화고사는 형용산화고사 원급 플러스 ER 또는 EST E로 끝날 경우에는 형용산화고사 원급 플러스 R 또는 ST 자음 플러스 Y로 끝날 때는 Y를 I로 바꾸고 ER 또는 EST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날 때는 자음을 한번 더 쓰고 ER 또는 EST FULL FULL OTHUS ING LESS LESS로 끝날 때는 MORE MOST 플러스 형용산화고사의 원급 최상급 비교는 더 플러스 형용산화고사의 최상급 플러스 그리고 또는 끝 끝 끝 끝 끝